조광 기능이 되는 스마트 전구를 소개합니다. 형광색에서 전구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구색으로 조명을 세팅하면 따뜻한 분위기로 집의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컬러 기능도 있어서 빨간색이나 연두색도 가능합니다. 컬러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작하여서 연두색, 빨간색도 가능하고요. 전구색이나 형광등도 가능합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전구를 이용하면 와이파이와 연결하여 자동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녁 7시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오전 7시 20분에는 출근을 하면서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설정하였습니다. 오전 6시 5분에는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시 50분에는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했습니다. 스마트 전구는 오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가격은 무료배송으로 15,000원입니다. 거치대는 이케아의 거치대를 사용해도 되고 오아 제품도 있습니다. 구매는 아래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used in the Arabian Twpace жен LEON 보관 보관 여행 여러분 제품도